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신비아파트 고스트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고스트의 소리가 무엇인지 듣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깊은 잠에 빠져들지어다. 간호도 겁도 없이 날 따라오다. 너희들도 영원히 잠들게 해주마. 참 쉽죠? 그럼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. 이 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. 나는 모래바람에 사신 샌드맨.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? 모래 까마귀들을 조종할 수 있지. 필살기는요? 늦게까지 앉았는데 너 모래시계 안에 가둬버릴 수 있어. 수고하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시기 바랍니다.